바로 건너자. 앞에 보인다. 자기랑이 빨리 와가지고... 아 어떻게 건너야 되나? 후딱 건너가 뛰어야 되는데. 일로 건너죠. 제일 짧은데. 어잉요? 어어. 이게 진짜 짧아요. 앞에 향상. 올라가네. 어. 언론 넘어갔지? 네.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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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사람. 조심해. 어. 저 올라간다. 어. 저 올라간다. 난 저 스크들 뒤잡을게 그러면 난 화연병 먼저 보고 불병 그쪽으로 가잖아 티샷 살리고 간다 뒤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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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변에 있어 강변 강변 나 썼는데? 야 옆에 있다 옆에도 있어 어디있어? 아씨가 강변에 있어 강변 위에도 있어 위에도 있어 위쪽에 하나 더 나이스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여기 닦인 닦았다 안녕 미안하다 아 여기가 어딘지 안 보이니까 주인종 친구가 해야 되잖아 오른쪽에 삭제 오른쪽에 집 아까 말할 때 어 좀 나오고 이제 아니지 않아 그냥 언덕에서 숨는게 날 것 같은데 지금 집 들어가면은 집에서 공격받았을 것 같은데 집에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언덕에 있는 치코리타 숨어가지고 한게 날걸? 일단 치료부터 그러니까 거기 수풀에 숨어서 치료를 해 치료뿐 있냐? 아 하나 있어 하나 구상 하나 나왔어 있지 나이스 있어 사견이 세이브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내가 그 다음에는 내가 조치를 못했네 아 와우 저 언덕에서 엄청 싸워네 근데 적이 뚫고 가야돼 이렇게 가야돼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야돼 어 빨리 도는게 나지 지금 뛰어서 총은 들고 뛰어라 잘 벡터라도 들고 뛰는거 엠포 재장전 해야돼 엠포가 날거 같은데 사베지 않아 지금 엠포가 날거 같은데 사래니까 2회 손은 엠포 2회 안심 아니야 들어가야돼 자기가 맞으면서 들어가야돼 안되면 안되면 너 못가 자기가 맞으면서 가야돼 왼쪽으로 가려고 상위를 좋아버리 엔씨 그냥 빨리 뛸란다 pier 뒤에서 쏜다 뒤에야 어디야 뒤에서 쏜다 더 올라가야 올라가야 계속 올라가 엑스 내려고 올라가니 나 끝났거 같은데 아직 안 끝났어 엑스 내려고 올라가 뛰어 안됐어 안녕 우왕 청양 우왕 처음에 기어가지고 막 움직이고 감사합니다.